시간 후 시간 후 누구를 자연스럽게 레코딩 울러놓으셨나요? 뭐가 되니? 아 찍혀줄게요 아 찍혀줄게요 멤버들 혹시 한번 더 해보면서 사운드 체크만 해보고 싶은 멤버 있나요? 지금 헤드 멤버들의 헤드 체크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거잖아? 그런 멤버들 있을 거니까 그러면은 실버라이트? 실버라이트 실버라이트라고 해볼래요? 방길들 들어오면 되게 싹 죽거든 아 네 일단 쌓였잖아 무슨 거야? 네 1절만 들어오면 실버라이트만 출장 잘 잘 아직 아니 오케이 오늘 좀 괜찮게 치면 손 좀 들고 할까요? 까붓지 말까? 해보는 거로 그리고 낚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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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년에 이제 시작도시로 왔어가지고 되게 좋은 기억이 있는데 어제 좀 돌아다녔는데 박물관도 가고 군문교도 보고 아주 힐링했습니다 어제 좀 여기 보시면 막 아주 대단한 아티스트분들 많이 하지만 저에게 무형이가 있죠 스크랩! 네? 눈이 그냥 내가 어제 홍준혜랑 데이트하고 왔어요 정말 끝났어요 제가 인스타에 올린 사진 제가 찍은 건데 피어선구 홍준이 형이 저 끌고 나와줬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 있다가 제가 받아보고 싶다고 하니까 저에게 여사기가 있죠 다음 재밌는 얘기요? 저에게 우영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재밌죠? 안녕! 아까 바깥에서 사진 찍고 온 거 보여드릴까요? 잘 나왔죠? 잘 나왔죠?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어때요?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? 아... 멤버들 인스타... 제가 지금 후지필름 X100V 그걸 포장도 제가 한 거예요 스크랩! 멤버들 뭐였어요? 스크랩! triangular frai Conrad sai 스타 트 обыч 시민 이게 kie 이릉 얘기 말 이게 3 없어요 여기 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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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